한 줄 소식입니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바른시장경제정책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참가했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등의 의견을 모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게 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인터넷 포털을 규제하는 법률안 재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포털 기업들이 검색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과다한 광고비까지 요구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연합회가 주장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와 포털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공쿼터제를 도입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컨설턴트 약 24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며, 오는 17일까지 전국 6개 지역본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최종 선정된 컨설턴트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지원실이나 공단 각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절세 전략과 세무신고 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다음 달까지 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미리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의 종류와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세금 납부 의무, 성실신고 확인 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